안녕하세요. 허성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하자면 2002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라는 데로 입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길은 외식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언젠가 내 브랜드로 레스토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매니저님이나 점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하는 직원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외식업은 인건비를 컨트롤하기보다는 좋은 식재료를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식자재 유통을 직접적으로 몸소 느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자가치 시장을 가게 돼서 처음 식자재 유통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흘러가다 2010년도에 CJ프레시웨이에 입사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식자재 유통 관련 일을 했고요. 지금은 THNT라고 하는 알토랑 같은 회사에 경력 지고 다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저 이제 회사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또 회사 옮겼고 또 회사 시간을 약간 할애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일단 저희는 이제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물류나 아니면 태국 쪽에 저희가 식품 소싱한 공장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한국으로 수입을 해서 직접 유통을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나 아니면 이제 식자재 유통 회사 쪽에 저희가 이제 코드를 가지고 직접 납품을 하고도 있습니다. 일단 그 식자재 구매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외식 트렌드가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들 있는데 이제 뭐 산지 그리고 이제 품종 등급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어떤 메뉴에서라는 이제 컨셉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떤 식재료로 어떻게 만든 메뉴로가 이제 중요한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외식 산업의 이제 그 경쟁력은 이제 식재 소싱이 있다라고들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식재 소싱을 하면 일단 그 구매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공유 FC 이제 마스터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내부에 계신 스태프들한테도 이제 여쭤보면서 이걸 어떤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하면 되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매에 이제 직접 좀 관여되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구매에 이제 없으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약간은 구매에 대해서 그런 뭐 이제 정의 부분이냐 정의 부분에 조금 들어가면서 원래 이제 저희가 그 목적으로 줬었던 그런 이제 원가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그 외식 산업의 경쟁력은 식재 소싱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구매 쪽 관련 이제 담당자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영업 분들하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 그 속해 있었던 회사들에서 그 구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 글자가 좀 작은데요. 그 구매는 뭐 이제 회사에서 제일 편한 보직이 아닌가 아 그 아까 구매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소리 들으시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아 처음 들으시나요? 어 그래서 뭐 이제 갑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대일 편한 보직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괜히 우리 회사는 좀 원재료를 비싸게 사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 판매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하기 힘들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저기 협력 업체랑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저기랑 약간 뭐 커넥션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물류 부분이랑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창고도 좁은데 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사느냐 좀 적정량을 이제 구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정의 내린 부분인데 구매란 잘하면 본전 그냥 못하면 욕먹는 이게 이제 그 구매의 이제 그런 그 R&R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구매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구매라는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구매를 잘 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듣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흔히 돈 많고 그리고 이제 내가 구매하는 양만 많으면 구매하는 양만 많으면 구매는 다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은 뭐 제가 이제 이제 뭐 7년차 되고 뭐 앞서 이제 근무했었던 3년 경력에서는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과 구매에 대한 그 간극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교집합적인 부분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 구매 흐름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한 땀 한 땀 좀 만든 장표들인데요. 그 여기서는 이제 외식업체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외식업체에서 흔히 구매를 하실 때 보통 생산자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 비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이제 물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구매량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이제 그 2차에 걸친 이제 42.7% 정도가 그 뭐 벤더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일반 우리 이제 그 저희 그 외식업체를 찾아주는 고객님들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이제 식재료 조절 체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어 구매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손익계산사고 대차대조표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그 구매 단가를 그러니까 원가죠. 구매 원재료 비율을 이제 5% 절감을 해서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매출로 따졌을 때는 37.5%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이제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매에 있어서 그 물품 특성별 조달 전략 분석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총 비용 분석 그리고 이제 구매 노력 그리고 이제 공급업체 이제 그 분석 그리고 이제 가격 그 변동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협력 업체를 우리랑 이제 파트너십으로 가져갔을 때 가장 좋은 이제 업체를 찾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과정을 찾아가는 단계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자세히 이제 준 주석을 달아가지고 좀 공유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드릴 텐데요. 어 크게 좀 약간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장표를 하나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어 일단 요게 이제 제가 그 태경농산이라고 하는 이제 업체랑 거래를 했었던 좀 사례를 들려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태경농산이라고 하는 업체는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네 네 그 농심 계열 회사고요. 농심에서 그 필료라는 이제 스프를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좀 약간 제가 이제 그 개발 연구소분하고 좀 약간 친맥이 아 그 친분이 좀 두텁다 보니까 약간 신제품 할 때 많은 기회를 제가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 개발했었던 품목이 그 짜왕이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구매 담당자들이나 영업 담당자들은 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일 처음에 그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얼마나 필요하신지 이제 구매량이나 아니면 얼마나 그 착지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뭐 월 주기 발주량은 어딘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최초에 그 짜왕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좀 그 스프에 가장 좀 많은 한 명이 들어갔었던 부분이 그 돈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돼지 빼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최초에 워낙 그 영업 담당자들도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제 뭐 월에 소요되는 양이 한 20톤이라고 들었었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15톤 정도로 이렇게 세팅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초반에는 뭐 여러분들 잘 뭐 매체나 이런 이제 그 언론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최초 15톤 준비를 했었던 물량이 이제 월에 뭐 나가던 게 한 30톤 뭐 40톤 되다 보니까 이게 최초에 세팅했었던 게 그때 킬로그램당 한 650원 정도에 세팅했었던 가격이 뭐 이제 농심에서 다 끌어간다라는 소문이 있다 보니 이게 뭐 천원, 천백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 뭐 저희가 이제 준비했었던 부분은 안전 재고를 이제 가져가다 보니 한 100톤 정도 물량을 준비를 했었긴 하지만 그 생산량을 이제 따라가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일단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PLC라고 이제 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뭐 이제 그 그래프라고 하는데 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도입기 성장기 이제 세태기가 있다라고 하면 최초에는 이제 공급업체가 이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업체라고 하면 협력업체가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뭐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원재료 사용 비율이 늘어나니까요. 근데 이게 어 지금 짜왕도 어떻게 보면 그때 선풍적인 인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뭐 루즈하게 좀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공급업체가 유리한데 어 이런 그 툴을 통해 가지고 가장 어 가장 이제 그 이상적인 협력업체를 찾아가지고 어 우리와 이제 같이 뭐 파트너십을 이뤄서 어떻게 이제 그 협력업체를 뭐 관리를 하든 아니면 교육을 시키든 이제 서로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게 그 이 장표들의 이제 설명이었었고요. 어 여기 그 가격 탄력성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그 외식 업체에 이제 근무를 하시거나 이제 구매 계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가장 우리한테 이제 적절적 적정한 이제 그 발주량이 얼만지를 이제 구할 수 있는 수식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뭐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공유해드리는 이제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 1인분 양이 이제 50g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제 우리 그 외식업체로 찾게 되는 고객수의 그 객수를 산출을 해서 일단 대입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수식들을 대입해 가지고 이제 가장 그 적절한 수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이 수식의 이제 설명이라고 보겠고요. 네 적정 발주량을 또 결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식이 있는데요. 또 제가 그 원래는 이게 이제 현업에서는 크게 이제 뭐 수식을 대입하거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이제 뭐 그 약간 어바웃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계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요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임원분들이나 대표님께서 이제 가정 좀 좋아하시는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라서 요런 것들은 좀 업무에 도움 되시라고 이제 준비해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쓰던 그 기법들인데 요런 것도 이제 요거 통해서 제가 올해만 또 루트라고 하는 이제 그 수식을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런 것들도 그냥 이제 보통 그 현업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은 이제 뭐 ERP나 아니면 전산 프로그램 통해서 뭐 엑셀로 뭐 소트를 하든 뭐 이제 본인께서 해당하시는 그런 이제 숫자들은 다 뽑아내실 수 있으니까 거기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제 어떤 분야의 외식업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의 사례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도 여기 업체 그 소개를 받고 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요즘 미역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이템으로 좀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미역국 중에서 이제 판매하는 가장 이제 그 아이템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아이템이 그 조개살 이제 미역국 그리고 뭐 대합살 미역국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업장에서 이제 냉동 중국산 대합살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그 수조라고 하나요. 이제 그 싱크대 이렇게 다 부어가지고 해동시켜서 직접적으로 거기 이제 그 주방에 간여하시는 뭐 여사님께서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분께서 이렇게 직접 다 가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힘들다 보니 이걸 이제 뭐 대신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업체를 찾았었고 그걸 제가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찾아서 원가 절감을 해드린 케이스인데 이게 최초의 그 냉동 원물 가격이 이제 키로에 한 2,200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원하셨던 그 구매 담당자는 이걸 이제 5,500원까지만 맞추면 그 내가 수월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구매 담당자님한테 처음 여쭤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어떻게 밟아갔냐면 그 이거에 대한 이제 수율이나 정확히 측정하셨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구매 담당자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가 분석이 안 되셨던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뭐 해동 시간이라든지 뭐 노동력 투입 시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걸 절단했을 때 뭐 투여되는 이런 이제 모든 비용들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질의 짐작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매장에 가서 그 이 대합사를 이제 해동하고 직접 제가 커팅해가지고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좀 계산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을 해드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자체 가공장에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뭐 뭐 얼마에 입고를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완제품화해서 이제 입고 시켜드렸었던 이제 경험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업체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게 일단 그 주방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일정 공간을 뭐 일정 시간을 항상 이제 그 버려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입고 시키는 대로 그냥 어차피 다져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녹여서 사용만 하면 되니까 뭐 일단 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았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깐 마늘인데 어 깐 마늘 이제 보통 끝에 보면 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줄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 흙이나 아니면 이물이 아니냐 라는 이제 이런 클레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걸 이제 다 커팅해서 이제 받아 쓰시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어 지금 구매 담당자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ck 공장을 끼고 있는 이제 구매 담당자님들은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받으실 부분들인데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한국에 계시는 이제 그 노동 종사자 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일을 좀 싫어하고 계세요. 뭐 이거는 이제 비단 그 공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이제 그 가볍게 들 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10킬로 무게 짜리 이제 한 박스가 원재료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 이건 내가 너무 무겁고 해포하기도 힘드니 포장도 굉장히 간결하게 해달라 그리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5킬로짜리 달량으로 좀 맞춰달라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매장에서 직접 뭐 티입을 제거하기 힘드니 이제 보통 그 깐 마늘 업체에 이제 의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깐 마늘 공장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일일이 그 좀 약간 연세가 연루하신 분들께서 그냥 정말 이제 그 간의 수공업처럼 실제로 칼을 이렇게 직접 대서 이제 까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율은 약간 그 사람이 자르는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팁 제거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돼서 이것도 굉장히 원가 절감을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그 냉동볶음밥 공장에 이제 원재로로 그 오징어를 좀 가공해서 이제 납품을 했었던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오징어 가공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뭐 세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토막내 가지고 이제 납품을 직접적으로 가공을 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인가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납품을 했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 좋으시냐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오징어 또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작년 초에 키로에 한 2500원 정도 하던 이제 오징어 건물이 한 48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이제 폭등 사태를 겪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게 되면 보통 그 중소나 아니면 중견기업 업체들의 구매 담당하시는 품목들이 보통 이제 많게는 50가지에서 이제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메인 품목에 대한 이제 그 원재료에 대한 그 가격 변동폭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원재료 함량 비율이 한 10% 정도 밖에 안 되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그 100% 상승을 한다고 하면 그 원재료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인가공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랑 통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원무를 좀 핸들링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그 원무를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연간계약이나 아니면 분기당 계약 그러면 반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일단 뭐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크 해칭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그 넘어가자고 하는 부분인데 어 지금 이제 메뉴를 처음 런칭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보통 뭐 프랜차이즈들 업체하고 있다가 미팅을 하다 보면 구매 담당자를 좀 빼놓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뭐 얼마 전에 그 처음 구매에 관련해서 그 강의를 하셨던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뭐 메뉴 개발할 때 그 업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접시를 이렇게 이제 런칭을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개당 뭐 7만 원이었나?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구매 담당자가 그 미팅에 처음부터 이제 간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구매 담당자들은 이제 그 접시에 대한 이제 그 런칭을 아예 이제 배제를 시켰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께서 뭐 구매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뭐 뭐 의사 담당자들하고 이제 회사에 돌아가셔서 이야기하실 때는 일단 이러한 플로우들이 있으니까 상품 개발할 때는 일단 구매 담당자도 이제 그 들어가서 그 무조건 상품 개발을 하자라고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였던 현대그린푸드에서도 일단 상품 개발할 때는 일단 무조건 원재료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자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그래서 뭐 원재료를 이제 우리 재고로 가져가든 아니면 협력업체의 재고로 가져가든 일단 이걸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고를 먼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원재료 담당자의 컨펌이 있어야지 이 제품 개발을 들어가서 이제 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이제 방지하게 되고요.